저희는 SDN 주식회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저희들이 타겟을 독립형 태양광 발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듈을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휴대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저희들이 컨트롤박스 배터리까지 해서 다이렉트로 저희들이 220V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더불어 또 DC전원을 사용할 수 있게 12V로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타겟은 저희들이 도서산간지역 그리고 해외로 봤을 때는 몽골이나 아시아 섬이 많은 나라 위주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몽골에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용량으로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판로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드라고 미팅이 다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불가리아의 60MW 프로젝트를 다 완공을 하고 지금 상업운전 중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희 광주에 있는 모줄 생산 공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로 1MW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모줄 생산부터 시공까지 해서 포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기술 개발과 함께 제품 출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태양광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